자동차 1. 개관 차치에 장비한 원동기를 동력원으로 하연호상, 사녀 등에서 주행하며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거나 각종 작업을 하는 기계 한국의 도로교통법 및 도로운송차량법에서는 자동차를 원동기를 사용하여 귀도 또는 가선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전되는 차,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2바퀴, 3바퀴, 4바퀴 또는 9 이상을 가진 것이나 가솔린, 디젤의 내연기관 외의 증기기관, 전동기, 가스터빈 등의 원동기를 원동력으로 하는 것 등이 모두 자동차에 포함된다 그러나 트롤리퍼스는 가선에 의해 주행함으로 자동차에 포함되지 않는다 오늘날 널리 사용되고 있는 내연기관 자동차는 19세기 말에 증기 자동차의 뒤를 이어 실용화되었다 자동차의 보급률은 1990년대에 들어 미국이 1.4인당 일대로 최고이고 다음이 서유럽 여러 나라의 평균 3인당 일대이며 한국의 경우 1996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1995 한국 사회 지표에 의하면 승용차 보유율은 1980년 153명당 일대에서 1994년에는 8.6명당 일대꼴로 나타나 선진국 수준을 보였다 자동차는 사람 및 물자의 교류와 정보의 교환을 일대 특징으로 하는 현대사회에서 필요 불가결한 것이 되었다 세계 주요 공업국에서는 각종의 1차 공업 상품의 사용률이 가장 많은 자동차 산업을 최대의 기간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고 또 자동차 산업은 각국의 경제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가 간의 무역에서도 자동차는 큰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2. 역사 인류가 굴대로부터 바퀴를 발명한 것은 약 6천년 전이다 그것을 사람의 힘이나 짐승의 힘으로 굴린 시대가 상당히 오래 지속되었으며 자체의 힘으로 달리는 수레는 항상 인간의 꿈이었다 예를 들면 알 베이컨은 1250년 어느 날엔가 말이나 그밖에 동물에 의하지 않고 자체의 힘으로 달리는 차가 생기게 될 것이다 라고 예상했다 15에서 16세기의 대예술가이며 비행기와 헬리콥터의 도면까지 그렸던 만능 천재 레오나르도 다핀치도 스프링의 힘으로 달리는 3륜의 자주차의 도면을 그렸으나 실현되지는 않았다 1569년 네덜란드인 S 스테피니 도체의 바람을 받아 주행하는 북력 자동차를 만들어 28명을 태우고 시속 34km로 달렸는데 현재와 같이 고도한 범주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는 달리지 못하고 실패로 끝났다 1680년에는 대과학자 아이 뉴턴이 증기를 뒤쪽으로 분출시켜 그 반동으로 달리는 추력자주차를 계획하였으나 실물을 제작하지는 못하였다 본래의 의미의 자동차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17세기 중반의 증기기관이 실용화된 후이며 특히 1770년 프랑스의 NJ 퀴뇨가 제작한 증기자동차는 역사상 처음으로 기계의 힘에 의해 주행한 차로서 유명하다 당시 퀴뇨는 프랑스군의 공병대위였으며 포차를 견인할 목적으로 대소 2대의 증기자동차를 시작하였다 이 증기자동차는 앞바퀴 하나만을 구동하는 3륜차였으며 중량이 크고 보일러의 용량이 작았기 때문에 그 속도가 겨우 사람이 걷는 정도인 시속 5km였다 또 보일러도 15분마다 물을 보충해야 했으며 앞바퀴 하중이 너무 커서 조향하기가 어려웠고 브레이크도 없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이 때문에 대형의 것은 파리 교회에서 시운전 중 언덕길에서 세우지 못하고 벽에 부딪혀 화제를 일으켰다 퀴뇨의 시도는 프랑스 혁명에 의해서 중지되었으나 그 후에도 유럽 각지에서 증기자동차의 연구가 계속되었다 그 중 영국의 알트랩이식이 1801년 완성한 증기자동차는 상당히 실용적인 것이었으며 그 2년 후에 제작한 지름 3.8m의 거대한 구동바퀴를 갖춘 4륜차는 런던 시내에서 시속 13km로 주행하는 데 성공하였다 1826에서 1836년에는 W 햇목에 만든 10대의 증기자동차가 런던 시내와 젤트넘 간에서 정기 운행하여 사상 최초로 실용화된 자동차가 되었다 이 정기버스는 22인승의 평균 속도는 16에서 23kmh였다 이렇게 하여 증기자동차가 그 실용의 영역을 넓혀감에 따라 1865년에 한 대의 자동차의 3인의 운전수를 태운다 그 중 한 명은 낮에는 붉은 깃발 밤에는 붉은 등을 가지고 60km 앞을 달려야 한다 최고 속도를 6.4kmh 이하로 하고 시가지에서는 3.2kmh 한다 증기를 방출하지 않는다 등을 정한 붉은 깃발법이 의회에서 통과되어 영국의 자동차 발전이 크게 위축되었다 이것은 마차를 끄는 말이 자동차에 놀라서 폭주하여 위험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고는 하나 자동차가 상당히 보급된 1896년까지 존속되었다 증기자동차는 유럽 대륙이나 미국에서도 제작되었지만 보일러가 크고 무겁기 때문에 자동차의 성능이 낮고 불을 떼서 증기가 발생하여 주행이 가능하게 될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 등의 결함이 있어 개인용의 소형 자동차에는 적당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증기기관은 영국 등에서 대형 트럭이나 중량물 견인용 트랙터 등으로 1920년대 중반까지 사용되기는 했지만 사람들은 보다 소형이고 강력하며 간편한 원동기를 계속 추구하였다 19세기 중반에 전기자동차가 출현하였으나 이것도 축전지가 무겁고 항속거리가 짧으며 충전의 장시간을 요하는 등의 결점이 있었다 그래도 구조가 간단하고 내구성이 크며 운전하기가 쉬운 점 등이 있어 주로 여성용으로 미국에서 1920년대 중반까지 소량 생산되었다 자동차의 본격적인 발전은 내연기관의 발달과 더불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내연기관에 대한 발상은 상당히 오래되었으며 네덜란드의 시호이겐스가 1680년에 화약의 폭발에 의해 작동되는 기관을 설계하였다고 한다 1860년에는 프랑스의 제2의 르누아르가 석탄가스를 원시적인 점화장치로 연소시키는 기관을 만들었고 3년 후에는 액체 연료로 작동되는 기관을 마차에 탑재하고 주행하는 데 성공하였다 1868년 오스트리아의 S. 마르크스가 1884년 이탈리아의 이베르나르디가 내연기관을 탑재한 자동차를 만들었다 한편 1862년 프랑스에서는 A. B. 로사가 사이클 기관의 원리를 발견하였으며 1876년 독일의 N. 오토가 처음으로 이 원리에 따른 사행정 사이클 기관을 완성하였다 오토 내연기관 연구소의 젊은 기사였던 지다임너가 가솔린을 연료로 하는 가볍고 강력한 기관을 완성하고 1885년 이것을 목주의 1윤차에 탑재하여 사상 최초의 1윤차를 시작하여 각각 특허를 얻었다 또 K. 벤츠도 독자적으로 이행정 사이클 가솔린 기관을 완성 다임너와 같은 해인 1885년의 3윤차를 제작하고 다음 해에 특허를 얻었다 다임너와 벤츠 두 사람은 사상 처음으로 실용적인 가솔린 기관을 완성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기업화한 점에서 획기적이었으며 두 사람은 자동차의 아버지라고 일컫는다 그 후 이 두 회사는 서로 좋은 경쟁 상대로 발전하였으며 1926년 합병하여 회사명을 다임너 벤츠 차의 명칭을 메르세데스 벤츠로 하여 오늘날에 이른다 이 회사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자동차 제조회사이다 프랑스에서는 파나르르바소르 회사가 다임너 기관의 제작권을 얻어 자동차의 생산을 개시하였는데 앞쪽에 기관을 설치하고 동력을 클러치해서 변속기에서 뒷바퀴로 직선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을 처음으로 갖추었다 또한 1900년 다임너가 발표한 최초의 메르세데스 차는 벌집 모양의 라디에이터, 둥근 핸들, 반타원형 스프링 등을 사용하여 현재에 이르는 자동차의 근본적인 형태를 확립하였다 여기에는 물론 자동기어 장치, 변속기, 공기타이어 및 그 밖의 발명도 크게 공헌하였다 1887년 영국의 제이 버틀러가 3년 가솔린차의 시작에 성공하였고 1889년에는 독일의 마이바흐, 프랑스의 부조, 이탈리아의 비안키 등이 자동차의 생산을 개시하였다 좀 늦은 1893년에 미국에서도 시드리에이와 F, 두리에이 형제가 미국 최초의 가솔린 자동차를 완성하고 2년 후의 생산, 판매를 시작하였다 1894년에는 프랑스의 푸티 주르날 신문사의 주체로 파리 루앙 칸 126km 구간에서 자동차 경주가 열려 드디용 백작이 운전한 드디용 부통 증기 자동차가 6시간 걸려 평균 21kmh의 속도로 일착을 하였다 그러나 엄정한 판정 결과 다임러 기관을 탑재한 부조와 파나르가 승리를 나누어 가지게 되어 가솔린 자동차의 우위가 입증되었다 후에 드디용 부통도 가솔린 자동차로 전향하였다 유럽에서는 처음에 자동차는 귀족이나 일부 대보호만이 가졌으나 미국에서는 일찍부터 일반에 널리 보급되었다 아리올스는 1901년 유명한 올지모빌을 425대 제작하여 세계 최초의 자동차 양산 제조업체가 되었다 그러나 1908년 H 포드가 발표한 T형 포드는 간결하고 신뢰성이 높은 설계와 새로운 합금강의 사용으로 견고할 뿐 아니라 양산 방식 때문에 그 값이 저렴하여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으며 첫 해에 6850대, 그 다음 해에는 1만 대를 판매하였다 1913년에 포드는 급증하는 수요에 맞추기 위해 자동차 업계에서는 처음으로 컨베이어 라인에 의한 작업 방식을 채택하였고 최전성기였던 1925년에는 연간 199만 950대를 생산하였다 그 결과 1927년에는 최연가형 로드스토의 값이 260불이었다 그러면서도 품질이 나쁘지 않았고 대량 구입에 의한 우수한 원자재 대량 생산에 의한 균일한 공작 등으로 10배 이상이 되는 비싼 차에 비해 조금도 손색이 없었다 그러면서도 회사가 충분한 이익을 올려 근로자에게 그 당시에 평균의 배가 되는 7,5달러를 주고 신규 구입자에게는 수표로 50달러씩 되돌려주기도 하였다 태형포드는 미국 외에 영국, 독일에서도 생산되고 세계 각지에서 조립되었으며 1908년 10월 1일의 첫 출고부터 1927년 5월 26일 생산 중지일까지의 18년 반 사이에 1,500만 7,033대를 생산하였다 통칭 딱정벌레라고 하는 폴쿠스바겐이 1972년, 1945년 만에 이 기록을 갱신하였으나 여기에는 27년의 시간이 필요하였다 태형포드는 그 전성기의 전세계 자동차 보유량의 68%를 차지하고 있었다 태형포드의 성공은 유럽에 큰 영향을 끼쳤다 프랑스의 A, 시트로웬은 포드에서 배운 방식으로 유럽에서 처음으로 대량 생산을 개시하였으며 1922년 독일의 오페사는 50V차를 양산하여 유럽의 대중에게 제공하였다 이탈리아에서도 1919년에 피아트사가 502형을 양산하였고 영국에서는 1922년에 H, 오스틴이 유명한 오스틴 7을 발표하여 자동차의 대중화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1930년에는 전세계를 휙쓴 대공황으로 전근대적인 일품 제작의 고급차는 거의 소멸하고 자동차는 모두 대중차 양산시대로 접어들었다 이 사이에 기구상 개량, 진보도 끊임없이 계속되었다 차체는 1900년대에 이르러 마차의 형태를 벗어나기는 하였으나 그 후에도 포장마차형의 시대가 오랫동안 지속되었고 상자형 대중차가 보급되기 시작한 것은 1910년대 말에 이르러서이다 1930년대에는 전부 강판으로 된 상자형 차체의 양산이 시작되었으며 특히 1934년부터는 유선화가 진행되었다 1940년 이후에는 차체의 높이가 더 낮아지고 길이도 길어지고 폭이 넓어졌으며 스텝이 차체에 포함되고 객실이 더욱 넓어졌다 3. 종류 자동차는 여러가지로 분류된다 노면과 접촉하여 추진력을 발생시키는 부분의 모양에 따라 고무 타이어식, 크롤러식이 있고 수륙 양용 자동차에서처럼 스크롤을 둔 것도 있다 또 사용하는 원동기에 따라 분류하면 내연기관 자동차, 외연기관 자동차, 가스터빈 자동차, 전기 자동차 등이 있다 내연기관 자동차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이것에는 가솔린 기관 자동차와 디젤 기관 자동차가 있다 또 영업용 자동차로 많이 사용되는 LPG 자동차도 이 분류에 속한다 외연기관은 증기기관을 뜻하며 증기기관은 성능이 좋은 내연기관이 개발되기 이전까지는 자동차의 원동기로서 크게 이바지했으나 내연기관의 발전과 더불어 점차 그 모습을 감추기 시작하여 1930년대 중반부터는 완전히 그 모습을 볼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최근 배기공예의 방지면에서 좋게 평가되어 미국 등에서는 이것을 자동차에 사용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가스터빈은 자동차용으로서 이상적인 것이기는 하나 항상 1000도씨 정도의 고온, 고압가스에 노출되는 터빈 날개의 재료가 고가여서 자동차의 가격 면에서의 문제가 있다 그러나 고속도로상을 장시간 고속 주행하는 트럭이나 버스에는 앞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 전기자동차는 전원이 되는 축전지가 크고 무거워서 성능이 저하되고 1회 충전의 주행거리가 짧으며 충전의 장시간을 요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1920년대 말까지는 모두 소멸되었다 근래에는 소음이 문제가 되는 주택지용의 배달차 배출가스가 문제되는 대공장 등의 옥내용 차로 사용되고 있다 전기자동차도 공예 방지에 주목하여 세계의 대자동차 제조회사와 전기 및 전력회사 등에서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전기자동차의 재개발은 소형이면서 고성능인 축전지의 완성이 그 성패의 열쇠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또 장래의 자동차용 원동기로서 리니어 모터나 원자력기관을 들 수 있다 자동차의 분류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용도에 따른 것이다 승용차는 일반적인 실용차, 업무용차, 고급차, 스포츠카, 실용성보다도 고성능을 추구하는 경주용 자동차 이 밖의 놀이용으로 제조된 차 등으로 나누어진다 실용차이면서 스포츠카의 성능을 갖춘 스포츠 세단이나 스포츠카의 실용차의 거주성을 가지게 한 그랜드 투어링도 있으며 양자 사이에 뚜렷한 구별이 없어져가고 있다 크기에서는 작은 것은 단기통 50cc, 길이 2m 이하, 1인승이며 면허가 필요 없는 프랑스의 최소형차부터 큰 것은 V형 8기통 6,966cc, 길이 6.2m, 8인승인 미국의 캐딜락 리무진 사이에 분포되어 있다 경제성에서는 앞서 말한 프랑스의 최소형차는 1리터의 가솔린으로 30km 이상 주행하는가 하면 미국의 대형차에는 3km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있다 에너지 부족을 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미국은 1985년까지 한 개 회사마다의 승용차의 평균 연료소비율을 1V당 11.7km 이상이 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연료소비율 규제에 착수했던 바 있는데 이로 인해 미국차는 급속하게 소형, 경량화되었다 스포츠카는 일반적으로 성능이 좋으며 속도는 최고 시속 320km를 넘는다 18형 스포츠카에서도 빠른 것은 280에서 300kmh의 속도를 낼 수 있다 가속력을 표시하는 지수로는 보통 정지상태에서 출발하여 400m 구간을 주파하는 데 걸리는 시간으로 나타내는데 이 값이 실용차에서는 17에서 25초인 대비하여 스포츠카는 15에서 18초이고 특히 빠른 것은 14초인 것도 있다 이것은 기관의 크기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스포츠카에서도 소형은 최고 속도 150kmh 0에서 400m 20초 가까우며 실용차 중에서 대형 기관을 탑재한 고성능인 것은 최고 속도 200kmh 0에서 400m 15초대가 되는 것이 있다 등판 능력은 보통 신세타로 표시한다 이것은 자동차가 일정한 거리를 주행했을 때 얼마만큼 올라갔는가를 나타내는 단위며 경량급 자동차에서 특히 낮은 것은 0.25 승용차로서 강력한 것은 0.5 정도로 되어 있다 또 사륜, 구동의 지프 등에서는 0.7을 넘는 것도 있다 승용차의 차치 형식은 4도 3단이 주를 이루었으나 근래는 매우 다양화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가장 많은 수요가 있는 것은 3단이며 미국에서는 하드톱이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다 하드톱은 1948년 미국에서 처음 발매된 형식으로 컨버터블의 포장 대신에 낮고 경쾌한 지붕을 두고 옆 창문을 내리면 중간 기둥이 없어 한결 더 개방감을 느낄 수 있게 한 것이다 소형 스포츠카 등에서는 플라스틱 제 하드톱을 쉽게 착달할 수 있게 한 것도 있다 미국의 대형 컨버터블 차에서는 컨버터블 톱을 유압이나 전동기로 올리고 내리게 하고 있다 스테이션 웨이거는 1920년대 중반에 미국에서 개척시대의 역마차에서 힌트를 얻어 제조한 것이며 2열 좌석의 4에서 6인승과 3열 좌석의 6에서 9인승이 있다 또 어느 것이나의 3열처의 좌석을 접으면 평평한 바닥이 되어 화물을 실을 수 있어 가정용, 업무용으로 널리 사용할 수 있다 고급차로서는 현재리 무진 많이 남아있는데 이것은 객실이 특히 넓고 3인이 앉을 수 있는 좌석 외에 2에서 3인용의 보조 좌석을 더 둘 수 있게 되어 있다 뒷좌석과 운전석 사이에는 유리로 된 간마귀가 있는데 이 유리는 수동 또는 유압, 전동기 등으로 올리고 내리고 할 수 있다 차체의 형식의 패스트백은 지붕과 후부 사이에 계단이 지어져 있지 않고 매끈하게 된 형태를 말하고 해치백은 패스트백의 뒷면에 위로 열게 된 해치를 둔 것이다 미국에서는 한고 유명으로 소형에서 대형에 이르기까지 여러가지 차를 제조하고 있으며 장비에 따라 염가형, 중간형, 호화형, 스포츠형 등의 구분을 두고 있다 또 한 사이즈의 이사 도어의 세단, 하드톱, 스테이션 위건, 컨버터블 등이 있고 다시 한 사이즈에서 선택할 수 있는 기관도 3에서 6종 변속기는 2에서 6종에 이르며 도색, 내장, 기타, 선택, 부속 등에는 더 많은 선택 범위를 두고 있다 이러한 면에서 자동차는 대량 생산의 영역을 벗어나 주문 생산에 가까워졌다 한국에서는 도로운송 차량법에 의한 분류는 검사, 등록, 책임보험, 세제 등에 적용되고 도로교통법상의 분류는 운전면허나 교통단속 등에 적용된다 또 소방차, 구급차, 경찰차, 공공용 응급차 등은 도로교통법에서 긴급자동차로 취급되어 통행순위가 다른 것에 대해 우선한다 4. 구조 1. 기관 일반적으로 자동차에 사용되는 것은 내연기관이며 이것은 작동 방식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된다 그 하나는 이 행정사이클 기관이다 이것은 크랭크 추기 1회전마다 폭발이 일어나서 비교적 출력이 크고 회전이 원활하기는 하나 저속 회전에서는 배기, 흡기가 완전히 행해지지 않아 회전이 불안정하고 비교적 경제성이 낮은 점 등의 문제가 있다 더욱이 대형기관에는 맞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의 승용차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1윤차에는 아직도 상당히 사용되며 대형 디젤기관에서도 2행정사이클 기관을 사용하고 있다 그 둘째는 4행정사이클 기관이다 이것은 자동차용으로 가장 일반적인 것으로 2회전마다 1회의 폭발이 일어나기 때문에 회전력에 균일을 기하고 진동 방지를 위해 2, 4, 6, 8, 12기통 등과 같이 실린더 수를 늘려야 하나 저속 회전이 비교적 안정되고 또 연료 경제면에서 이 행정사이클 기관보다 유리하다 특히 소형차에서는 크기와 가격 때문에 2기통으로 하나 배기량 2,000cc 정도까지의 소형차에서는 4기통 4,000cc 정도까지의 중형차에서는 6기통 그 이상의 대형차에서는 8기통을 사용하고 있다 일부의 고성능 스포츠카나 경주용 자동차에서는 3,000cc 정도에서 12기통으로 한 것도 있다 한국에서는 2,000cc 정도면 고급차에 속하며 6기통을 사용하는 것도 있다 4기통이나 6기통에는 실린더를 일렬로 세운 직렬형이 많으며 각 기통의 점화 순서에 의해서 평형을 이루도록 되어 있다 8기통인 경우 직렬로 하면 기관 자체가 길어져서 크랭크축의 강성이 약해지고 객실의 공간도 좁아지기 때문에 4기통식 V자로 대치시키고 하나의 크랭크축을 사용하는 V형 8기통 즉 V8이 압도적으로 많다 이 밖에 2기통 이상의 기관에서 반수식을 수평으로 대치시킨 수평 대형형도 있다 기관은 적합한 시기에 혼합기를 흡입하고 적합한 시기에 연소가스를 배출하는 밸브 장치를 필요로 한다 밸브는 실린더 헤드에 있는 연소실에 설치되어 있으며 크랭크축이 1-2의 속도로 회전하는 캠축에 의해서 열리고 스프링의 힘으로 닫힌다 보통의 기관에서는 캠축을 실린더 블록 옆면의 낮은 쪽에 두고 긴 푸시 로드로 로커 암을 밀어서 밸브를 연다 이 방식을 오버헤드 밸브식이라 한다 이 방식은 기관이 고속 회전을 하게 되면 부시 로드의 관성 때문에 밸브의 개폐가 불확실하게 되어 매분 6천 회전 이상은 무리이고 배기량 1L당 70 HP 이상을 얻기도 어렵다 따라서 캠축을 실린더 헤드에 설치하고 직접 캠축으로 밸브를 개폐하게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오버헤드 캠축식이라고 한다 오버헤드 캠축식은 구조가 복잡하여 가격이 비싸지고 정기하기도 어려우나 기관의 회전 속도를 올릴 수 있고 1L당의 출력도 높일 수 있어 많이 사용되고 있다 셋째는 로터리 기관이다 이것은 회전만으로 출력을 낼 수 있는 기관이며 51년경 독일의 F, 방켈에 의해 원리가 완성되었으며 독일의 NSU 회사가 1960년경 공업화에 성공 1963년부터 소형 스포츠카에 탑재하여 판매하였다 그 후 세계 여러 제조회사가 NSU 방켈의 특허권 하에 연구를 계속하고 있으며 일본 마지다 자동차 등이 자동차에 탑재하였으나 그 원리는 누에 고치 모양의 실린더 안을 피스톤에 상당하는 삼각형 로터가 편심되어 회전하며 로터와 실린더 사이에 생기는 공간의 부피 변화에 의하여 흡입, 압축, 연소, 배기를 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왕복 운동 부분이 없어 출력에 손실이 적고 1리터당 100에서 120HP의 출력도 무리 없이 낼 수 있으며 회전이 원활하다 또 일기통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흡회기는 이행정 사이클 기관처럼 실린더 벽에 뚫은 구멍으로 하기 때문에 사행정 사이클 기관과 같은 복잡한 벨브 기구가 필요하지 않고 구조도 간단하고 부품 수도 적어 고장이 날 가능성이 적다 또 내연기관은 그 사용 연료에 따라 가솔린 기관, 디젤 기관으로 나누어지며 이행정 사이클 기관과 사행정 사이클 기관이 있다 승용차는 고성능이고 소음과 진동이 적은 가솔린 기관을 주로 사용하며 트럭이나 버스에서는 디젤 기관을 주로 사용한다 단, 승용차에서도 독일의 메르철데스 벤츠가 1936년부터 디젤 기관을 사용하고 있다 적응해 에너지 절약의 면에서 디젤 승용차의 보급이 진행되고 있으나 승용차로서의 몇 가지 문제점은 있다 LPG 기관은 기화기의 일부가 다를 뿐다란 것은 근본적으로 가솔린 기관과 마찬가지이다 기화기는 분무의 원리를 이용하여 가솔린을 안개화 무화하여 혼합기를 만드는 것이지만 이 기화기 대신 펌프로 가솔린을 실린드에 흡입구 쪽으로 압송 안개 모양으로 분사하는 연료 분사 방식을 사용하는 것도 있다 출력이 약간 증가되고 저속 회전 범위에서도 안정하며 배출 가스 대측면에서도 유리하여 점차 많이 사용되고 있다 기화기와 연료 분사의 어느 것이든 흡입관의 일부의 스로틀 밸브가 있어 운전석의 가속 페달과 연동하며 가속 페달을 밟으면 밸브가 열려서 공기의 유량이 증가하여 회전 속도와 출력이 모두 증가한다 발화점이 높은 가솔린의 혼합기는 일일이 점화하지 않으면 연소하지 않으므로 연소실에 점화 플러그를 둔다 점화 플러그는 약 0.5mm의 간극을 둔 두 개의 전극 사이에 1만 볼트 정도의 고압 전류로 불꽃이 튀게 하는 것이며 고압 전류는 축전지의 12볼트의 전류로부터 유도 코일에 의해 발생되어 배전기를 통하여 적합한 순서로 갑실린드의 점화 플러그에 전달된다 디젤 기관은 고압, 고온의 공기 속의 경유를 분사하면 자연착화되는 성질을 이용한 것이며 따라서 분사 분프와 분사 노즐은 필요하나 기화기나 점화 장치는 필요하지 않다 또 공기를 보다 더 합축해야 하기 때문에 기관 자체도 견고하게 제조된다 이에 따라 중량이 커지고 고가이며 자연착화 때문에 소음과 진동도 커진다 배기량 1L당의 출력도 20에서 25HP로 낮다 그러나 디젤 기관은 연료 소비율이 낮고 가솔린보다 경유의 값이 싸기 때문에 매우 경제적이다 또 저속에서의 토크가 금으로 대형 자동차에 적합하다 배출 가스 속의 유해 가스량도 가솔린의 경우보다 적다 가솔린, 디젤 기관 등 모든 기관에는 냉각과 윤활이 필요하다 기관은 실린더 내에서 연소를 일으키고 마찰열도 높기 때문에 외부에서 냉각해야 한다 냉각 장치에서 가장 간단한 것으로는 실린더 바깥쪽에 다수의 냉각핀을 두고 외기로 냉각하는 자연 공랭식과 송풍기로 냉각 공기를 보내어 냉각하는 강제 공랭식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소음이 많다는 이유 등으로 경자동차 및 소형 자동차의 일부와 이륜차 등에만 사용된다 일반적인 것은 수랭식이며 실린더 주위에 물재킷을 두고 물펌프에 의해 순환되는 냉각수로 냉각시킨다 열을 받은 냉각수는 가는 파이프와 핀으로 된 라디에이터 속을 통과할 때 외계에 의해 냉각되어 다시 기관에 압송된다 작동 중의 냉각수는 수온 조절기에 의해 항상 80도씨 전으로 유지된다 미리 부동액을 넣고 밀폐된 라디에이터를 사용하는 것도 있다 기관은 실린더와 피스톤을 비롯하여 마찰 부분이 많으며 이러한 곳의 마멸이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윤활류를 펌프로 압송하여 각 마찰 부분에 보낸다 윤활류는 점차 소비됨으로 정기적으로 보급하고 일정 기관을 두고 전부를 갈아 넣어야 한다 기관은 처음에 다른 힘으로 회전시켜야 시동됨으로 축전지로부터의 전력으로 회전되는 시동전동기를 둔다 운전석의 점화 스위치를 ON으로 하고 다시 더 돌리면 시동전동기가 작동되고 기관이 시동되면 자동적으로 기어 물림이 빠져 분리된다 자동차의 축전지는 점화장치, 시동장치, 각종 등화, 라디오, 라이터 등의 각종 자동장치에 전력을 공급함으로 전력의 소비가 많다 때문에 기관에 의해 구동되는 발전기를 두고 주행 중에 충전하도록 한다 저속 회전에서도 충전 효과가 큰 교류 발전기도 많이 사용된다 기관의 성능을 표시하는 방식에는 마력과 토크가 있다 마력은 그 기관이 할 수 있는 일의 능률을 나타내고 토크는 절대적인 회전력을 나타낸다 따라서 마력은 자동차의 속도를 좌우하고 토크는 가속력이나 등판 능력과 관계가 있다 마력이 커도 토크가 작으면 기관의 융통성이 낮고 끈질기지 못하기 때문에 혼잡한 시가지 등에서 사용하기가 어렵다 보통의 자동차에서는 출력이나 토크가 모두 낮은 회전 속도 범위에서 큰 쪽이 사용되기 때문에 최고 출력, 최대 토크 모두 그것이 발생되는 회전 속도를 변기한다 2. 기관 설치 위치와 구동 방식 일반적인 것은 차체의 앞쪽에 기관을 설치하고 뒷바퀴를 구동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소형차나 대형버스에서는 실내 공간을 넓히기 위해 뒤쪽에 기관을 두고 뒷바퀴를 구동하는 리어 엔진 방식의 것도 있다 세계적으로 중형차나 소형차에 보급된 앞기관 앞바퀴 구동차는 기관을 앞쪽에 설치하고 앞바퀴를 구동하게 된 것이다 이것은 뒷바퀴를 구동하면서 앞바퀴로 조향하는 브라미를 없앤 것으로 그 생각은 오래전에 비롯되었으나 조향바퀴에 동력을 전달하기 위한 구조가 복잡하고 고장나기 쉬우며 고가가 되는 문제 또 가속 페달을 밟고 있을 때와 놓았을 때에 조향 감각에 차이가 생기는 등의 결함이 있어 일부의 특수차에만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기술 발달로 그 결함이 제거되어 소형 대중차에도 보급되었다 이것의 장점은 조향바퀴를 구동함으로 젖었거나 언무면, 눈 위, 전차 선로 등에서도 미끄러지지 않고 안전성이 높다 기관, 변속기, 종감속장치 등이 자동차 앞쪽에 콤팩트하게 들어차 있고 또 긴 추진축에 필요하지 않아 바닥면을 낮고 형평하게 할 수 있어 실내 공간이 넓어진다 3. 동력전달장치 동력전달장치는 기관의 출력을 구동바퀴에 전달하는 장치며 보통 기관에서, 클러치에서, 변속기에서, 추진축에서 종감속장치 및 차동기어장치에서 차축에서 구동바퀴에 순서로 전달된다 클러치는 마찰판과 압력판으로 되어 있다 보통 스프링의 힘으로 압착하여 동력을 전달하게 되어 있으며 운전석에 클러치 페달을 밟으면 마찰판과 압력판에 접속이 떨어져 동력이 전달되지 않게 된다 클러치는 수동식인 기어 변속기에 변속을 할 때 짧은 시간 동안 관성운전을 할 때 등에 사용한다 기관은 일정한 속도로 운전할 때 큰 출력을 내는데 자동차는 그 속도를 저속에서부터 고속까지 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기어를 조합하여 회전 속도와 힘이 변화하도록 한 것이 변속기이다 기관의 출력이 큰 대형 자동차에는 전진 3단, 후진 1단의 것이 많고 기관의 출력이 비교적 작은 소형차에는 전진 4에서 5단, 후진 1단의 것이 많으며 스포츠카이는 전진 5단 이상, 후진 1단의 것도 있다 서로 다른 속도로 회전하는 두 개의 기어를 물리려면 주속도를 갖게 해야 하는데 과거에는 더블 클러치라고 하는 복잡한 조작을 필요로 하였으나 오늘날의 변속기는 물리려는 두 개의 기어 속도를 미리 동기시키는 싱크로맨식 기구를 갖추게 되어 그러한 어려움은 줄었다 변속기의 조작기구에는 변속 레버를 조향기 등에 설치한 컬럼 시프트와 바닥면에 설치한 플로어 시프트가 있는데 전자는 조작하기가 비교적 간편하여 보통의 실용차에 많이 사용되고 후자는 보다 신속, 확실하게 조작할 수 있어 고성능의 스포츠카나 소형 승용차에 많이 사용된다 또 복잡한 시가지 등에서는 변속 조작이 번잡함으로 이러한 변속 조작을 기계가 대신하도록 한 것이 있는데 이것을 자동 변속기라고 한다 자동 변속 기차인 경우 운전석에 클러치 페달이 없고 조작 레버에는 L, D, N, R, P 등의 선택 표지가 있다 N으로 하고 기관을 시동한 다음 D로 하고 가속 페달을 밟으면 원활하게 출발하여 자동적으로 최고 속도까지 가속된다 구성은 토크 변환기와 자동적으로 조작되는 이에서 4단의 유성기업 변속 장치 차속과 기관의 부하 및 운전자의 변속 위치에 선택을 입력으로 하여 변속기를 제어하는 제어 장치의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 자동 변속기는 수동 변속기에 비해 효율이 약간 낮아서 최고 속도, 가속 능력, 연료 소비율 등이 약간 저하된다 추진축을 통하여 뒤쪽으로 전달된 회전 동력은 종감속 기어 장치에서 차측으로 전해지고 동시에 최종적으로 감속된다 종감속 기어 장치의 기업이의 대소는 고속형, 저속형 등 자동차의 속도 성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종감속 기어 장치에는 자동 기어 장치가 일체로 설치되어 있다 자동차가 커브를 돌 때에는 안쪽 바퀴보다 바깥쪽 바퀴가 더 빨리 회전해야 하는데 자동 기어 장치가 작동하여 자동적으로 속도체가 생기게 한다 4. 현가 장치와 다이어 차체와 차축 사이를 연결하고 노면으로부터의 충격이나 진동을 흡수하여 승차감을 좋게 하며 또 차체와 기관 등을 보호하는 장치를 현가 장치라고 한다 즉, 도로의 요철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안전하게 주행시키기 위한 구실을 하는 중요한 장치이다 옛날에 승용차에는 앞뒤 모두 하나로 된 차축의 양쪽에 바퀴를 설치한 형식이었으나 오늘날에는 적어도 앞바퀴만은 좌우가 별개의 차축으로 구성된 독립현가로 되어 있고 차에 따라서는 뒤쪽도 독립현가로 된 것이 있다 독립현가의 목적은 바퀴와 차축의 중량을 가볍게 하여 노면에 잘 추종시켜 승차감을 향상시키고 또 노면 상태에 관계없이 차체가 수평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데 있다 현가 장치는 스프링, 원충기, 스테빌라이저 등의 구성 부품으로 되어 있다 스프링에는 판 스프링, 코일 스프링, 토션바 등의 금속재가 있고 이 밖에 고무 스프링, 공기 스프링 등이 있다 유럽의 차이는 고무나 기체 스프링과 유압을 조합하여 좋지 않은 길에서도 수평을 유지하게 하는 것, 유압을 이용하여 하중에 다소의 관계없이 차 높이를 자동적으로 일정하게 유지하게 하는 것, 좋지 않은 길에서 차 높이를 높게 유지하는 것 등이 있다 스프링은 일단 운동을 받으면 필요 없이 계속 진동하므로 오일이 작은 구멍을 통과할 때의 저항으로 진동을 흡수하도록 만든 원충기를 병용한다 스테빌라이저는 독립현가에 차가 사내할 때 생기기 쉬운 롤링을 방지하는 기능을 한다 스포츠카나 경주용 자동차의 스프링, 완충기는 상대적으로 강도가 높은 것으로 되어 있다 타이어는 적지성을 높이고 승차감이 향상되도록 하기 위해 점점 두꺼워지는 경향이 있으며 속에 독립된 큐브가 없고 쉽게 펑크나지 않는 큐블리스 타이어가 대부분 사용된다 또 최근에는 대부분 레이디얼 타이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 타이어는 이전의 타이어의 플라이 코드가 바이어스로 되어 있는데 비해 회전 방향과 직각으로 되어 있다 레이디얼 타이어는 승차감은 조금 딱딱한 기분을 주나 고속으로 선회할 때 안전성이 높고 내고성도 우수하다 5. 조향장치 조향장치는 자동차의 주행 방향을 바꾸는 장치로서 조향핸들의 회전을 기어장치로서 직선운동으로 바꾸어 조향바퀴의 방향을 바꾸어 행하게 되어 있다 기어장치의 비는 보통 실용차에서는 10에서 25대 1 정도이나 스포츠카에서는 15대 1 전으로 비교적 작다 실용차에서는 조향핸들의 오른쪽 극한에서 왼쪽 극한까지의 회전수가 4회 이상이지만 스포츠카에서는 평균 3회, 적은 것은 2.5회 정도이고 손목을 약간 움직일 정도에서도 강하게 반응하는 것이 있다 중량급의 트럭이나 버스, 또 최근에는 많은 승용차에서 조향핸들의 조향력이 경감되는 유압식 동력 조향장치를 사용하기도 한다 두 개의 조향바퀴는 완전히 직립, 평행으로 장치되어 있지 않고 앞에서 보았을 때 바퀴의 위쪽이 조금 넓게 되어 있고 조향할 때 바퀴의 회전중심축이 되는 킹티는 뒤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며 또 차를 위에서 보면 조향바퀴의 앞부분이 조금 좁게 되어 있다 이것들을 앞바퀴 얼라인먼트라 하며 주행할 때 차의 직진성을 돕고 커브를 돈 후에 복원력을 주며 적은 힘으로 핸들을 조작할 수 있게 하고 또 타이어의 핸마매를 방지한다 조향성을 나타내는 방법에 최소 회전 반지름이 있는데 평탄한 무면에서 조향핸들을 극한까지 돌리고 저속으로 주행했을 때 바깥쪽 바퀴의 궤적의 타이어 중심선에서 측정한 지름의 1,2로 나타낸다 따라서 차체는 폭이 더 크므로 최소 회전 반지름의 두 배가 되는 폭의 도로에서는 조향핸들을 재조작하지 않고서는 유턴을 할 수 없게 된다 6. 브레이크 장치 브레이크 장치는 주행 중인 자동차의 속도를 감속하거나 정지시키는 장치이며 자동차의 고속성에 비추어 매우 중요한 것이다 브레이크는 운전석에 있는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면 마스터 실린더에서 발생된 유압이 가는 큐브를 통해서 각 바퀴에 있는 휠 실린더에 전달되어 작동한다 브레이크 장치에서 가장 일반적인 것은 바퀴와 함께 회전하는 드럼의 안쪽에서 슈가 휠 실린더에 의해 드럼에 압착되어 마찰을 일으켜 브레이크 기능을 하도록 되어 있는 드럼 브레이크이다 이 형식은 브레이크를 여러 번 반복 사용하면 마찰 열 때문에 드럼이 팽창하여 나중에는 작용하지 않게 된다 이 결함을 없애기 위해 디스크 브레이크가 고안되었는데 이것은 바퀴와 함께 회전하는 디스크를 양쪽에서 패드로 압착하여 마찰을 일으키게 되어 있다 디스크가 공기 속에 회전하여 열을 발산하므로 여러 번 사용해도 기능이 낮아지지 않는다 그러나 주차 브레이크로서의 기능은 약하기 때문에 중요한 앞바퀴만을 디스크로 하고 뒷바퀴는 드럼으로 한 차가 많다 디스크 브레이크는 처음에는 경주용 자동차에 사용되었으나 오늘날에는 승용차에 널리 보급되고 있다 대형 트럭이나 버스, 대형 승용차, 고성능차 등에는 브레이크 기능을 향상시키는 한편 페달을 밟는 힘을 줄이기 위해 기관의 흡기다 기관의 음압을 이용하는 등의 배력 장치를 비치한 것도 있는데 이러한 것을 서보 브레이크 또는 동력 브레이크라고 한다 브레이크 회로는 종래에는 1개통으로 되어 있어 회로 파이프에 한 곳이라도 파손되면 전체 브레이크가 작용하지 않게 되어 위험하므로 근래에는 회로를 앞바퀴용과 뒷바퀴용으로 나누어 2개통으로 한 브레이크가 사용된다 미국의 안전기준이나 국제 스포츠 법전의 부칙 제의형은 이와 같은 이중 브레이크를 요구하고 있다 자동차에는 이밖에 주로 뒷바퀴에 작용하도록 된 주차 브레이크도 장치되어 있으며 계기판 아래나 바닥 위에 있는 레버를 잡아당겨 기계적으로 작동시킨다 주차 브레이크는 주 브레이크가 작용하지 않을 때 비상 브레이크로도 사용된다 최근에는 제동시 바퀴가 지면에서 미끄러지기 시작하면 이를 감지하여 브레이크를 풀어 미끄러짐을 방지하는 ABS가 사용된다 7. 차체 차체는 그 속에 사람이나 화물을 수용하는 중요한 부분이며 승용차의 경우 우수한 거주성과 안전성, 편리성 등이 요구된다 구조적으로는 독립된 프레임의 기관, 현가장치 등을 설치하여 셰시를 조립한 다음 그 위에 완성된 차체를 장착하는 방식이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이 방식은 무거워지는 데 비해 강도가 커지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차체 자체를 충분한 강도를 가지는 상자로 만들고 거기에 직접 기관이나 현가장치를 설치하는 단체 구조 또는 일체 구조를 사용하는 것이 많다 그러나 미국에서처럼 한 차가 각종 차체를 가져야 하는 형식에서는 아직 독립 프레임을 사용하고 있다 스포츠카에도 독립된 프레임이 있는 것이 많다 최근에는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차체를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경향이며 특히 신차에서는 차실 부분을 매우 견고하게 하고 앞뒤는 약간 유연한 구조로 하여 충돌사고 등에서 충격이 흡수되도록 하고 있다 안전성에 대한 배려는 차실내에서도 강력하게 요구되며 특히 엄격한 안전기준으로 규제된 미국차는 이 점에서 앞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차실내는 모두 부드러운 쿠션으로 쌓여 금속죄의 것으로서 노출된 것은 하나도 없으며 계기판에 스위치류도 깊이 들어가 있거나 머리 부분이 평평하게 되어 있어 부딪쳐도 다치지 않는다 선바이저는 연한 패드로 되어 있고 후사경은 충격이 가해지면 바닥으로 떨어져 이마를 다치는 일이 생기지 않는다 안전대는 앞뒤의 모든 좌석에 부착되어 있다 충돌사고 등에서 운전자가 조향핸들에 가슴을 다치는 예가 많으므로 강한 충격이 가해지면 줄어드는 조향측이 사용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충돌시 조향핸들에서 풍선이 부풀어 올라 탑승자를 보호하는 에어백이 사용되는데 미국에서는 이미 이 장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유럽과 일본 및 한국에서의 안전대책은 조금 늦었지만 점차 확장해가고 있다 승용차의 각종 액세서리도 충실해지고 있는데 시계, 라디오, 라이터, 스테레오 테이블 플레이어, CD 플레이어, 에어컨디셔너 등이 장치되어 있다 또한 앞뒤, 좌우의 창문을 버튼 하나로 상하 작동시키는 전동 또는 유압식 파워 윈도, 운전석의 안전체로 모든 문이 고정 및 해제를 할 수 있는 파워 도어록 및 좌석의 앞뒤, 상하, 앞뒤 경사 등의 위치 조절을 스위치 하나로 행하게 된 파워 시트 등은 이미 보편화되어 있다 자동차의 형태는 실용성, 거주성, 성능, 경제성, 내구성, 가격 등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요소이며 판매에서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현재 세계의 카 스타일링을 좌우하고 있는 것은 미국의 3대 제조회사의 디자인 부분과 이탈리아의 차체 디자인 전문 회사들이다 특히 부자는 유럽과 일본, 한국의 승용차 차체 디자인을 담당하고 있으며 매년 유럽의 가을 자동차 쇼에 출품되는 실험적이면서도 전의적인 커스텀카는 전세계에 주목을 받고 있다 5. 자동차와 환경 자동차, 항공기, 철도 등의 교통망이 확대되고 고속화됨에 따라 생활이 한층 더 편리해졌다 그러나 한편 이들 교통기관에 의한 대기오염, 소음, 진동 등의 교통공해가 날이 갈수록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1. 개개의 자동차, 항공기, 디젤 기관차 등의 발생원으로부터 발생하는 배출가스, 소음 등을 경감하거나 이들의 총교통량을 감소시키는 발생원 대책 2. 교통기관으로부터 발생되는 공해가 주위에 전파,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도로, 비행장 등의 시설 구조의 계량 3. 교통공해로부터의 피해를 방지하거나 경감하기 위한 방음 설비 등을 환경을 보존하는 입장과 도시구조, 교통체계 등의 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적의 상태가 확보되도록 시행하고 있다 1. 배출가스 자동차에서 방출되는 물질 중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것은 배기관에서 배출되는 물질과 불로바이카스, 연료 공급 계통에서의 증발가스 등이다 배기관으로부터 방출되는 물질에는 1. 연료의 연소 생성물 2. 불완전 연소의 생성물 3. 미연소 연료, 분내 생성물 4. 연료 첨가물의 연소 생성물 5. 불순물의 연소 생성물 6. 고온의 연소실에서 주로 공기의 성분이 화학 변화한 것 등이 있다 불로바이카스는 압축 행정 또는 팽창 행정 중에 피스톤과 실린더 사이에서 노출되는 가스 등이 크랭크 케이스의 환기 구멍을 통하여 대기 속에 방출되는 것이다 이 밖에 가솔린 자동차에서는 기확이나 연료 탱크에서 증발되는 가스도 있다 자동차에서 방출되는 배출가스의 양이나 질은 기관이나 자동차의 종류, 주행 조건 등에 따라 변화하고 또 같은 자동차라도 조정에서의 미묘한 차이, 정비의 양부, 사용 연소 등에 따라 변화한다 이들은 현지의 자동차가 석유를 연료로 하는 내연기관을 동력원으로 하는 이상 본질적으로는 피할 수 없는 것이다 1. 배출가스의 규제 세계에서 자동차의 배출가스 규제가 가장 먼저 시행된 곳은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로스앤젤레스이다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된 로스앤젤레스에서는 이미 1943년에 유명한 LA 스모그가 발생하였으며 이것이 미국에서의 자동차 배출가스 공해의 시작이다 스모그에 의한 피해는 처음에는 스모그에 나타날 정도였으나 스모그가 심해짐에 따라 눈이 아프고 기침이 나는 등 인체에 피해도 눈에 띄게 나타나 시민의 고통이 스모그가 발생될 때마다 커져갔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주에서는 1947년 6월 주법으로 대기오염방지법을 제정하고 공장 매연이나 석유정제 과정에서의 증발가스 등을 규제하였으나 큰 효과를 얻지는 못하였다 1952년 캘리포니아공과대학의 AJH 스미트에 의해 LA 스모그가 태양광선과 자동차의 배출가스에 의한 광화학 스모그라는 것이 밝혀져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유력한 발생원이라고 하여 주목되기 시작하였다 이리하여 캘리포니아주에서는 1959년 자동차 오염물질의 배출 농도 기준을 설정하고 1960년 자동차 오염방지법을 제정하였다 한편 연방정부에서는 1963년 대기정화법을 제정하고 1965년 자동차 배출가스 오염방지법이 첨가되어 1968년 신차부터는 연방통일의 배출가스 규제가 시작되었다 1967년에는 대기정화법을 대기질 보존법으로 명칭을 바꾸고 오염방지를 연방정부의 지도 원조하에 각주가 책임을 지고 실시할 것 신차의 배출 규제는 원칙적으로 연방정부가 행할 것 등을 정하였다 또 1970년에는 모스키 의원이 제출한 대기정화법의 개정안이 가결 공포되었으며 또 이해에 환경보호청이 설립되어 오늘날 환경보전에 관한 규제나 지도에 있어 세계적으로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에서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문제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초반부터이다 이 무렵 한국에서도 승용차가 생산되기 시작하였고 또 경제력 신장에 따라 자동차 보유 대수가 급격히 증가되었다 규제는 먼저 사용과정 중에 있는 가솔린 자동차의 일산화탄소 CO에 대한 것이었고 1980년 대기 보존법의 제정, 공포로 신차에 대한 규제도 시작되었다 유럽에서는 현재 ECE 규제와 EEC 지정에 따라 자동차 관련의 법규가 통일되고 있으나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것은 1977년부터 본격적으로 규제하게 되었다 시험모드는 합계 15모드로 구성되는 ECE 모드 시험법이 주로 사용된다 2. 자동차 배출물의 감소 대책 자동차 배출물에 대한 규제가 심화되어감에 따라 배출물 감소를 위한 기술적 대책도 점진적으로 연구, 개발되어 만족할 만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대책은 연료 공급 개통, 흡기 개통, 연소실, 점화 장치의 계량 등 유해 성분의 발생을 억제하는 방법과 2차 공기의 분사, 총맥 컨버터, 서멀 리액터 등 배기 개통의 계량 등과 같이 발생한 유해 성분을 재처리하는 방법이다 2. 소음과 대책 자동차의 소음 원인과 소음 대책은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다 3. 자동차의 소음 원 자동차의 소음 원은 기관 블록, 냉각계, 배기계, 구동계, 타이어 및 기타로 분류되며 소음 원은 대형 트럭부터 오토바이에 이르기까지 거의 공통적이다 4. 기관 소음은 기관과 그보기로부터 방사되는 소음이며 실린더 내에서 반복되는 폭발적 연소에 기인하는 연소 소음과 왕복 운동 부분의 관성력이나 밸브 기구, 타이밍 체인, 타이밍 기어 등의 작동에 의한 충격력에 기인하는 기계 소음으로 크게 나뉜다 4. 냉각계의 소음은 팬에서 발생되는 소음이 지배적이며 팬 소음은 다시 팬의 날개가 공기에 주는 압력변동에 의해 생기는 회전음과 유로나 날개 끝부분 등에 생기는 공기의 난리에 의하는 외음으로 분류된다 5. 배기계 소음은 배기음과 방사음으로 나뉜다 6. 배기음은 배기관 끝에서 나는 음이며 이것은 다시 기관의 배기 행정에 따라 배기가스가 단속적으로 압출되는 것에 의해 발생하는 맥동음과 배기계 내부에서 배기가스의 흐름이 흐트러져서 발생하는 기류음으로 분류된다 6. 방사음은 배기가스의 흐름 자체나 기관의 진동으로 배기관이나 소음기 표면이 진동하여 발생한다 흑기계 소음의 발생기구는 배기소음의 발생 메커니즘과 비슷하며 흑기음과 방사음으로 나뉜다 흑기음은 흑기구망으로부터 나는 음이며 공기를 단속적으로 흡입하는 것에 의해 발생하는 맥동음과 흡입 공기가 공기청정기의 입구나 내부를 통과할 때의 난리에 의해 발생하는 기류음으로 분류된다 흑기계 방사음은 흑기계의 음압변 하나 기관의 진동에 의해 흑기계 표면이 진동하여 발생한다 구동계 소음은 변속기, 추진축, 구동차축 또는 이륜차의 체인 등 구동계 각부로부터 방사되는 소음이며 대형 트럭이나 이륜차 등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 된다 타이어 소음은 타이어가 노면을 굴러갈 때 발생되며 타이어 패턴의 홈 속에 공기가 방출될 때 내는 음과 노면과의 접촉으로 발생하는 것이 주의다 이 밖의 고속 주행대의 바람소리, 경음기의 음도 자동차의 소음원이다 소음의 종류는 모든 자동차에 거의 공통적이다 그러나 각 소음원의 세력의 크기는 차종에 따라 또는 대책 방법에 따라 모두 다르다 각 음원이 차외 소음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영향을 끼치는지를 안다는 것은 소음 대책을 세우는데 매우 중요하다 과거에는 큰 세력을 가졌던 음원이 존재하였으나 소음 대책이 시행됨에 따라 오늘날에는 음원의 세력이 평균화되어가고 있다 소음 대책 소음 대책에는 강성의 향상, 저소음 재료의 채택, 방진 고무의 삽입, 진동 흡수 댐퍼의 사용 등 설계 단계에서 저소음화를 기하는 방법과 발생한 음을 속히 감수시켜 전파되지 않도록 하는 차폐방법이 있다 또 차폐방법에는 음원과 수음 측 사이의 격벽을 두고 음파의 전달을 저지하는 차음식과 공기의 운동에 의한 마찰이나 흡음 재료의 진동으로 음의 운동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변화시켜 음을 흡수하는 흡음식이 있다 대책으로는 이들 모든 방식을 각각의 사항에 알맞게 적용하여 소음이 감소되도록 한다 6. 생산 1. 신형차 개발 세계의 대제조 회사는 완비된 연구 시설과 요원을 가지고 있어 항상 생산자와는 직접 관계없이 신소재, 새로운 설계, 새로운 생산 기술 등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 판매 부문에서는 항상 구매자의 수요 동향 등 시장 조사를 통하여 그 분석 결과에 따라 신형차가 필요한 시기, 신형차의 내용적인 성질 등을 알아낸다 이에 다시 회사의 방침을 감안하여 신형차의 개발 계획을 정한다 이에 따라 설계 부문에서는 연구 부문의 연구 성과 등을 넣어 신형차를 설계하고 시작한다 설계, 시작은 차체, 기관, 동력 전달 장치 등에 대해서 각각 몇 종류를 병행하여 행한다 그 가운데서 최상의 것을 선정하거나 선정한 것 중에서 최상의 것들을 조합하기도 한다 최종적인 시작차가 결정되면 회사 내의 시험 코스에서 비밀리의 주행 성능, 경제성, 조종성, 승차감 등 각종 성능에 대한 시험을 철저하게 행하고 불충분한 점은 개량, 강화한다 장시간의 고속 내구 시험이나 불정지에서의 내구 시험 등은 비밀을 지키기 위해 국외에서 행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하여 최종 생산형이 결정되면 외주 부품의 발주, 공장 지구의 교환 정비를 하고 생산 시작을 거쳐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간다 2. 생산 소규모 제조회사에서는 기관이나 변석기, 동력 전달 장치 등의 주요 부품까지 타사에서 만든 기성 제품을 사용하기도 하나 대제조회사에서는 제품의 균일화, 가격의 절감 등 대량 생산의 진가를 발휘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 일관 생산 방식을 택한다 그러나 한 대의 자동차를 구성하는 부품 수가 2천에서 4천에 이르고 이들은 금속, 유리, 고무, 섬유, 각종 합성 수지, 유지, 가죽, 도기, 도료 등 매우 다양한 재료로 되기 때문에 완전한 일관 생산을 바라기는 어렵다 한국에서도 제조회사 자체가 제작하는 것은 기관, 변석기, 차체 등의 주요 부품 뿐이고 라디에이터, 휠 조향 장치, 브레이크 장치 및 각종 전장품, 유리, 타이어, 각종 고무 제품, 합성 수지 제품, 계기, 시트, 내장 등은 전문 제조업체나 계열 하청업체 외주에 의하고 있다 제조회사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가격으로 해서 60에서 70%의 부품을 외주로 조달하고 제조회사가 하는 주요 역할은 이들 부품으로 자동차를 조립하는 일이다 제조회사 자체가 생산하는 것은 프레스, 주조, 단조, 열처리, 철삭 등 대규모 공작기계에 의한 것이 많으며 기관 블록의 기계가 공에는 트랜스포 머신도 사용된다 조립에서는 컨베이어 라인에 의한 능률적인 흐름 작업을 한다 독립된 프레임식 차에서는 먼저 컨베이어 라인의 출발점에서 프레스된 프레임의 부품이 올려지고 이들이 용접으로 조립된다 여기에 다른 공정에서 완성되고 시험을 거친 기관, 변석기, 현가장치, 조향장치, 브레이크 장치, 전장품 등이 조립되어 셰시가 완성된다 다음에 별도 공정에서 완성되어 도장된 차체가 올려진다 여기에 내장과 배선을 하고 시트 설치, 유리 끼우기, 바퀴 설치, 전조 등 조사각 조정, 앞바퀴 얼라인먼트 등이 조정되면 스스로의 힘으로 라인을 떠난다 다음에 한 대씩 정밀하게 점검되며 수밀시험과 단시간의 주행시험을 거쳐서 출하된다 단체 구조의 차에서는 먼저 컨베이어 라인의 출발점에서 차체의 기초가 되는 상판이 올려지고 흐름에 따라서 차체가 용접으로 조립된다 그 후 방청처리, 미칠, 우칠, 에나멜링의 도장 공정을 거쳐 완성된 차체의 기관을 비롯하여 각 부품이 조립되어 완성된다 한이름의 차에도 여러가지 차체 형식, 기관, 변속기, 내장, 도장 등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컨베이어 라인 위에 차에 공급되는 부품 등을 컴퓨터로 제어하는 공장도 있다 컨베이어 라인의 프레임이 올려진 다음 라인을 떠날 때까지의 시간이 빠른 경우에는 몇 시간에 지나지 않는다 7. 운전 한국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그 차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해야 하고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며 각종 표지나 교통경찰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시속 60km의 속도로 주행하는 자동차의 초속은 16.7m이며 이때 브레이크 페달을 완전히 밟아도 정지할 때까지는 10여 미터 굴러가게 되므로 앞쪽의 도로 상태, 주위의 교통 등에도 주의하고 비상사태에 대처할 준비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또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항상 건강에 유의하여 육체적, 정신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1. 시동 운전석에 앉으면 각종 조작을 가장 쉽게 할 수가 있고 또한 전방 시계를 충분히 얻을 수 있도록 좌석의 위치를 조절하고 안팎의 후사경을 가장 보기 쉬운 위치로 조절한다 시동 조작에서는 먼저 전화 스위치기를 끼우고 일단만 돌려 ON으로 하면 각종 기기가 작동됨으로 이때 연료의 양 등을 조사한다 다음에 변속 레버를 움직여 변속기가 중립해 있는지 또 주차 브레이크가 걸려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 클러치 페달을 밟고 가속 페달을 가볍게 밟으면서 점화 스위치를 일단 더 돌다 이것에 의해 시동 전동기가 작동하여 기관은 시동된다 기관이 시동되면 곧 움직이지 말고 기관이 정상 운전 온도가 되어 각도의 윤활류가 충분히 공급되도록 3에서 5분 동안 워밍업한다 또 겨울철이나 한량한 곳에서는 초크 레버를 당기고 기관을 시동시킨 다음 그대로 10분 정도 워밍업한다 2. 주행 후속차 등 다른 교통의 유무를 충분히 확인한 다음 왼쪽 방향 지시기를 작동시키고 클러치 페달을 완전히 밟고 변속 레버를 제일 속으로 한다 다음에 주차 브레이크를 풀고 가속 페달을 점차 밟아가면서 천천히 클러치 페달을 놓아 주행을 시작한다 가속 페달은 천천히 밟고 클러치 페달을 밟을 때에는 급속하게 놓을 때는 유연하게 행한다 차가 오르내리는 무면 상태, 하중 등에 따라 알맞은 속도에 이르면 가속 페달을 놓고 클러치 페달을 밟아 변속 레버를 제2속으로 넣은 다음 가속 페달을 밟으면서 클러치를 접속시킨다 이와 같이 교통, 도로 상태에 따라 제1속부터 제3속 사이에서 변속한다 3. 정지 주행 중에 가속 페달을 밟으면 기관의 회전 속도가 증가하여 차의 속도가 빨라지고 놓으면 기관의 회전 속도가 내려가 차의 속도가 느려진다 내리막길에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하여 브레이크의 부담이 감소되도록 한다 정지할 때는 먼저 가속 페달을 놓아 엔진 브레이크를 충분히 이용하고 다음에 서서히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맨 나중에 클러치 페달을 밟아 변속 레버를 중립으로 한다 4. 자동 변속기의 경우 주차 브레이크가 걸려있는 것을 확인하고 레인지 선정 레버를 N 또는 P에 넣고 점화 스위치를 돌려 엔진을 시동한다 다음에 레인지 선정 레버를 T로 넣고 브레이크 페달을 밟은 채 주차 브레이크를 품 다음 가속 페달을 밟아 차를 전진시킨다 주행 중에는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만으로 저속부터 최고 속도까지 마음대로 변속시킬 수 있다 5. 정비 자동차를 항상 좋은 상태로 경제적이고 안전하게 운전하려면 정기적으로 점검 정비를 해야 하며 법률도 이것을 요구하고 있다 일상 점검은 도로 운송 차량법에서 의무화한 것이며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가 1일 1회 운행하기 전에 점검하게 되어 있다 점검 개선은 조향, 제동, 주행, 완충 등의 각 장치, 전조등, 번호판 등, 미등, 브레이크 등, 차폭 등등의 각종 등화, 경운기, 방향지수기, 윈드실드 와이퍼, 후사경, 속도계 등이다 예방 점검은 각 자동차 제조회사의 지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고장의 발생을 예방하는 것이다 점검 정비는 모든 자동차 사용자가 도로 운송 차량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건설 교통부령으로 정한 기술상의 기준에 따라 자동차를 점검, 정비하게 되어 있다 점검의 결과 보안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정비를 행한다 점검 정비는 정기점검 정비 기록부에 기재되며 자동차 검사증과 함께 항상 차에 휴대해야 한다 구성, 낙은의 구석구석 여행 낭독, 글 읽어주는 고지혜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낭독, 글 읽어주는 고지혜